조진인지 모르지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하는 것도 그냥요. 오늘도 마지막으로 노래하시는 거니까 기획이 잘 안 하죠. 내가 노래할 수 있지.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한 번을 좀 좀 좀 얘기하고 그냥 한 번 걸리려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참 되게 아홉 번고 나는 또 해서 열심히 이제 나는 도와드릴 거고 꼭 이 티카 가져와서 찬양을 해야죠. 우리 의뢰인들을 좀 올려드리는 걸로 좀 보답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국에서는 우리 단장님이 그런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그러니 그런 점 해석하시면 좋고 다비를 통해서 우리 저 가수님들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. 다들 바쁘니까 다시 합쳤든 이렇게 우리 단장님이 조금 좀 접촉하실 거예요. 이런 장점으로 오늘 천 달래기.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이게 3점만이. 그래서 나는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. 참 단장님 잘하셨습니다. 진짜 참사합니다. 이렇게 달았더니 우리 단장님이 역시 참 현명한 모르신이라 하더라고. 또 답변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매달 우리가 만나거나 그냥 해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당장이라도 아니면 공경병이 하려고 하는 걸 내가 꿈을 했어요. 여러분들께 아시고 대기가 너무 좀 길었습니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